무주택 장애인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매를 통한 부당이득을 가로채는 방식인데, 이 같은 사기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제도는 무주택 장애인에게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회적 약자나 국가유공자 등을 배려하기 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분양 전매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분양된 그제의 한 아파트. 지체장의 사급에 75살 황상수 씨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분양권을 되파는 전매가 가능하다는 말에 모든 서류를 장애인 단체에 넘겼지만, 500만 원의 웃돈 가운데 받은 건 8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장애인 단체를 통해 전매 거래를 한 장애인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0여 명에 이릅니다. 김해에서도 지난달 장애인 협회가 비슷한 방식으로 모두 8차례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김해시가 감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파렴치한 범죄 행위입니다. 행정당국은 엄격한 감독을,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장애인 명의를 이용한 전매 사기를 막아야 합니다. 인사이드 분석이었습니다. 3.1절인 오늘, 나라와 결의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선열들의 넋을 기려봅니다. 하지만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오늘날의 한국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피난한 휴일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